일본 여행 갑자기 그냥 한 일주일 있다가 상래형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상래형 결혼식 때 상래형 결혼식은 가야 되지 않냐 상래형 결혼식 만나가지고 그 다음날 계획 짜가지고 원래 한 달 전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계획을 이렇게 막 가자 하고 놓고 승격을 못하니까 이 계획을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상래형 결혼식 때 만나가지고 일본 여행 갔다가 일본 여행 갔는데도 사람 만날 거 같냐 하는 형들 일본에 있는 형들 근데 수원삼성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갔다 왔다가 종현이 생일파티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운동하고 그러죠 종현이 저 그거 보고 그거 보고 원래 종현이랑은 연락을 안 했어요 저희 안양 사람들이랑 왜냐면 승격이 좀 좌절되고 좀 안 했는데 근데 종현이랑 민기 형이랑 성수 형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종현이가 그거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종현 너 대단하다 진짜 너는 안양에 이게 있는 것 같다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안양 끝까지 해라 너는 평생 안양에 있어라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종현이도 그냥 그때 그 감정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 문구랑 그런 거 보고 저도 그때 뭐 그때 그런 거 보고 와 저는 그때 엔트리였지만 종현이는 선발로 뛰고 그때 거의 만 명이 넘게 오셨는데 팬분들이 저희가 할 수 없는 경험이 처음인 경험인 거 정말 종현이한테 제가 대단하다 항상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피치캠 원래 한 시간 아니잖아요 원래 한 30분 40분 하잖아요 근데 한 시간 저 보는데 저는 그 경기하는 거랑 그 막 락커 있는 거 다 넘겼어요 아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투골을 넣긴 했는데 공격수는 어쨌든 골로 증명을 하잖아요 투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좀 아쉽고 경기 뛴 거에 비해 더 많이 넣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좀 아쉽고 올해는 더 많은 득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항상 유병헌 코치님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너가 저는 어쨌든 외국인 선수랑 싸우잖아요 외국인 선수랑 싸우고 나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유병헌 쌤이 너가 나이 때에 해야 될 게 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해주시는데 그런 게 헤딩 경합에서 안 지고 몸싸움에서 안 지고 공격수이긴 한데 수비적인 것부터 신경 쓰면서 그런 걸 저한테 더 강조하셨거든요 너가 나이 들어서는 나중에 그렇게 절대 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야 너가 경쟁력이 있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야 경기를 뛸 수 있고 경기를 뛰어야 골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주시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대학 때도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뒀는데 프로에서는 중점이 아니고 제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지면은 경기에 못 나가니까 그런 거에서 좀 강박도 있었고 절대 안 지으려고 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안양 처음 소집이 12월 1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운동을 좀 가볍게 했는데 저는 김형건 코치님 있잖아요 또 운이 좋게 김형건 코치님이 저를 많이 좀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크신데 제가 작년에 부족했던 파워나 힘 부분을 저녁마다 일주일에 3번이나 2번씩 맨날 웨이트 파워 운동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12월달 안양에서 하고 태국에서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파워 운동도 하고 여기 와서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더 좋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저는 파워랑 그런 게 좀 더 프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그런 걸 많이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개인 레슨 급이에요 진짜 저는 올해도 그런데 작년에서부터도 저는 영원쌤이 없으면 많은 경기를 그렇게 뛰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유병헌쌤도 감사하고 이호영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김형건 코치님이랑 거의 1대1 진짜 거의 남들은 저보고 기 괜찮냐고 기 안 따갑냐고 저는 그런 걸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영원쌤이 말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저가 가진 게 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감사할 뿐이에요 김형건 코치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너는 생각보다 꼴냄새에 잘 맞는다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저에게 조금 기회가 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 저는 분명히 조나탄 형이랑 른도 형도 엄청 노련한 선수이긴 하지만 저도 골로는 디지일 생각이 없고 저도 기회가 되면 더 많은 골 넣고 싶어요 전 찬스에 골 넣었어야 하는데 제가 저번 연습게임에도 골 넣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못 넣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다행히 코너킥에 골 넣어가지고 제가 연습게임당 한 경기랑 한 골은 넣었거든요 무조건 근데 저번 경기 못 넣어가지고 좀 그랬던 거 같아요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못 넣었다는 거는 항상 아쉬웠던 거 같아요 한 두 개는 넣을 수 있었는데 성준이 형이랑 용호 형이 사이드로 새로 오면서 저도 많이 용호 형이랑 성준이 형이랑 경기장에서는 많은 대화를 하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근데 경기장에서는 뭐 요구하는 게 있고 형들이 워낙 베테랑이시잖아요 또 K1에서 뒤졌던 형들이고 하니까 형들이랑 발 맞추는 건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거 같아요 형들이 요구하는 건 저는 형들이 요구하는 거 있으면 저는 그냥 그렇게 따르면 될 거 같고 저도 요구하는 거 있으면 형들도 해주는 편이어가지고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의식을 좀 많이 한 거 같아요 안 했다 하면 제가 거짓말인 거 같고 22세라는 그런 기회는 진짜 기회인 거잖아요 근데 저 이제 나이가 24세가 됐고 그런 기회를 못 봤는데 이제 진짜 저랑 종현이가 고민이도 있고 저희가 이제 증명해야 될 해인 거 같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저도 이제 올해도 못하고 올해도 못하면 저는 내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진짜 열심히 준비 많이 하고 몸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 2년 차의 목표는 저는 저의 목표도 성격이고 팀의 목표도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 저가 저만의 가짐을 했는데 저는 공격 포인트 10개를 하고 싶고 그리고 아시안게임 9월달에 개최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안게임도 발탁돼서 좋은 선수로 올해 꼭 증명되고 싶어 저는 엄청 많이 느껴져요 저는 응원가도 많이 다 외우고 있고 저는 원래 안양 공고 때는 진짜 FC 안양이 그렇게 강팀인 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맨날 리그도 중위권이 있으면 좀 잘한 거 같다 약간 저는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팀이었는데 지금은 안양하면 저는 저는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성장했고 이제 성격이라고 꼭 목표를 이루고 싶고 저는 진짜 안양이라는 팀에 애정이 있고 너무 그냥 항상 저 꿈꾸던 거니까 낭만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경기 뛸 땐 안 들리는데 저 엔트리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다 부르거든요 그러면 형들이 아 넌 저걸 어떻게 하냐 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고 제가 꿈꾸던 거니까 제가 꿈꾸던 거니까 대학교 때부터 유튜브로 보고 공원가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내가 가야 될 무대니까 그런 거 부르고 했었거든요 카메라 꺼졌다고 해도 저는 진짜 안양이라는 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 코치님 감독님 이 스태프 그 다음 구단 지금 일하시는 분들 모두 지금 이 멤버랑 꼭 제 형들 동규 형 지금 뭐 형들이랑 꼭 성격을 꼭 하고 싶어요 진짜 이호 형 감독님이랑 해가지고 K1에 한 번 꼭 도전 K1에서 안 되더라도 K1에 꼭 한 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안 되면은 제가 만약에 안양이 있는데 이 감독님이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구단 직원들도 바뀌고 최대호 시장님도 바뀌고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좀 낭만이 없을 거 같아요 제가 1년차 때 감독님이랑 지금 계속 최대호 시장님이랑 제가 이 멤버로 어쨌든 저는 한 번 꼭 해보고 싶어요 너무 좀 낭만이실 거 같지 않아요? 감독님 저한테 엄청 뭐라 하시거든요 아니 저는 뭐라 하는 게 관심이라 생각해요 그냥 긍정 저는 누구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엄청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그런지 동규 형이랑 창룡 형이랑 아까 인터뷰 하셨지만 어떻게 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형들도 너무 좋고 쌤들도 너무 좋고 뭐 구단 이러시는 모든 분도 다 좋고 그리고 제가 봐왔던 경기장이고 홀보했던 데고 버스정류장 맨날 걸어갔더니 제가 거기서 버스정류장 타고 버스 타고 왔거든요 1번가에서 저 집 갈 때도 아직도 그거 타고 다니는데 뭔가 근데 작년에 저는 그래서 좀 많이 아픔으로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도 좀 아픔으로는 안 하고 다시 감독님 재계약했다는 말 듣고 진짜 감독님 재계약했으면 코치님도 그대로 있을 거고 형들도 저는 대부분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꼭 이 멤버로 승격을 한번 진짜 팬들도 이제 10년 10주년이니까 꼭 한번 이루고 싶어요 올해 진짜 재밌는 경기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제가 항상 AS 레드 하면 큰 함성과 많은 경기장 저는 K2에서는 대부분 엄청 많은 팬분들이 와주시잖아요 그런 그래서 감사함을 보고 있지 않고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꼭 승격으로 보답하고 싶으니 보답하고 싶어요 진짜 작년에 그런 큰 아픔이 있었는데 더 이상 아픔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걸 발판 삼아 꼭 올해는 승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ßen 네 여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